3호선 몇 번 출구지? 그럼 이제 6번데 3호선 6번 출구가 뭐예요? 야 36! 주헌아 너 이런 거 몰라 빨리 따라와! 용주야 너는 왜 저기 주헌이 얘기하는데 내 눈치를 자꾸 봐 너는 왜 내 눈치를 봐?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관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흔들다리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건너는 줄 알아요? wasn't it? 정복한 치고 아 저거 진짜 너무 꼴보기 싫어요 네 진짜 제일 창문 대표하는 minion 다른 생각 신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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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일찍 왔나 짜 то 우와 깜짝이야 진짜 나 지금 여기 있어 심장 너 뭐하러 왔어? 아니 저거 이따가 행사 있어가지고 행사? 아니 무슨 행사? 샤넬 행사? 이야... 좀 그렇네요 근데 왜 이렇게 살이 더 빠진거야? 살이 좀 빠진거 같은데 더 빠졌어? 아 근데 얼굴에 살이 조금 붙은거 같은데 진짜 요즘에 너무 다행인거는 편두통이나 이런게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여기서 풀어? 어떡해? 내가 유산균을 안먹었었거든요 유산균을 먹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제 한 한달 좀 넘은거 같아 프로바이오틱스? 똥도 시원시원하게 나오고 그리고 두통이 없고 속이 불편한게 우리가 불규칙적이잖아 그래서 좀 이게 안좋았거든 바이오리든이 근데 그게 잡히더라 유산균이 진짜 좋아요 궁금한게 개그맨 선배님들이 조금 그래도 약간 불편함이 있나? 개그맨 완전 대선배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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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지 태양 그 하늘에 있는 태양 불편한가? 재석이 형? 아니 뭐 불편한건 아니고 그냥 초면인 정말 위인 만나는 느낌으로 그냥 어? 아 본적이 없다고? 한 번 지금 초면이야 어 진짜요? 진짜? 나 초면이야 민수는 예전에 유키즈 나와서 그때 방송에서 뵀었고 나는 그냥 아주 생초면 아 진짜 처음이구나 그냥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어우 재밌겠다 좀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할까 그러니까 민수가 유키즈를 찍고 와서 유산균 선배님 만나고 와서 어땠냐 그랬더니 진짜 하라님이었다 그러니까 오나 한 기운이 그래 너가 민수구나 그래서 근데 그래 제가 민수입니다 빛이 그거라고 하더라고 빛이 오더라고요 세인트가 오고 맞아 성인이 오고 있었다고 그리고 재석이 형 집에는 식탁이 5미터가 넘는데 재벌집 진양철 회장처럼 맞아 맞아 최후의 만찬 하듯이 그렇게 돼있다고 하더라고 아니 자꾸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나 지금 원래 편했는데 갭진 저희 보게 되잖아 지금 저기 어? 어디서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데? 아 오셨구나 오셨구나 아이고 왜 너네가 먼저 와 있어 안녕하십니까 어휴 처음 뵙겠습니다 아 용주 처음 보네 지금 몰랐어 처음 뵙는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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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쟤니 먼저 와 있냐고 집 핀 유곤데 해보십 아니 두 분 인사 좀 아 용주 처음 뵙겠습니다 이용주입니다 아 용주 처음 보네 아우 잠깐만 엄청 이상한 기류가 흘러 아 너 화장실 가지마 개그맨 선배님들이랑 교류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맞아요 거의 없습니다 종류도 되게 크네 근데 어려웠는데 저보다 커요 저보다 미국에선 마른 거래요 아니 아니 용주 왜 이렇게 커 진짜 커요 TV보다 너무 마르셔서 신기해서 와 아니 원래 되게 되게 벌컷 되셨어 한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커 용주 왜 이렇게 커 지나치게 큰 거 아니야? 사람을 초면에 보자마자 왜 이렇게 크냐고 아니 키 큰데 부럽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거든 광수하고 우재는 별로 안 부러워요 저렇게 클 바에는 안 크는 게 낫다라고 생각 하하하하 넌 오늘 무슨 가요 무대 있어 어? 뭐야 그물 뭐야 오늘 행사 있어가지고 샤넬 행사 가야 돼요 진짜로 샤넬 행사가 있대요 아 진짜? 어떻게 해야 샤넬에서 행사를 부르지? 소종의 행사비를 받고 가는 거야? 뽀찌를 좀 떼나? 뽀찌? 뽀찌가 뭐냐 뽀찌가 아 격조 있는 단어를 좀 사용해라 뭐가 있지? 뽀찌 뭐 개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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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마비 거마비 그래 거마비 좋잖아 용주는 어디가? 저는 뭐 일단 갈 데가 없습니다 우재는? 하필 오늘 제가 라이브를 아 라이브 봤니? 안 봤는데 좀 재미가 없다고 재미가 없다고 소문이 났는데도 소문이 났는데도 소문이니까 소문은 여러분 소문이라는 거는 여러 명이 이렇게 퍼지는 게 소문이 있잖아요 한 명이 이러고 다니는 건 소문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쫓아다니면서 보는 건 아니지만 꼭 이렇게 실시간 들어가보면 주우재가 라이브를 하고 있더라고 라이브 하고 있어요 맞죠 맞죠 주변 사람들 근황도 좀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또 에? 뭐요? 뭐 뭐 뭐 재미없어요 그냥 소소하게 하는 거지 소소하게 재미가 없는데 왜 계속 보고 있지? 그게 문제야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야 다들 언젠간 재미있겠지 뭐가 나오겠지 야 뭐 낚싯바늘에 걸린 것처럼 입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냐 그래서 낚시가 재미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희망공운을 하거든 네 두 번째 나오고 아 우제 우제 한 번만 더 나오면 이제 출연도 나오네 어 미니핑개고도 쳐요? 미니핑은 반으로 쳐 어 반으로 쳐? 이거 반 잘라줘야 돼 어 하나반이야 하나반 어 일단 오늘 기분이니까 어 기분이니까 어 기분이니까 많은 개헌님들 어 오랜만에 이렇게 저 인사를 드리는데 근데 저희들이 오늘은 핑개고 백만 구독자 백만 돌파 아 잠시만요 핑개고 백만이 아니고요 아니 지금 얘기하지 뜬 뜬 백만 뜬 뜬 뜬 백만 뜬 뜬 백만 그래도 용주야 너는 여기 안 꼈다 어색해서 어색해서 분명히 용주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색한 선배님이니까 안 꼈 거야 뭐 한번 뜬 뜬 안에서 한번 부숴보자는 거야 여기 보세요 3월에 우리가 없었으면 어 오지도 못했어요 여기까지 아 뜬 뜬 백만 요거를 좀 정확하게 얘기해줘 우리 핑개고와 빰빰 소설 클럽 아 아 제목을 좀 쉽게 빰빰 소설이 뭡니까? 소설이 소설 아 어찌됐든 그러나 함께 이렇게 또 뜬 뜬 채널에 백만을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야이 야하이 아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우리 또 개헌님 여러분들과 우리 또 빰빰 소셜 클럽을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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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이나 빰빰이나 그게 그거지 어쨌든 아껴주신 덕분에 이렇게 저희가 1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만을 이뤄내게 됐어요 일단 저기 인사 한번 드려라 우재 네? 인사 한번 드려 아 제가? 어 인사 한번 드려 예 전 세계에 계신 유튜브 이용자분들 핑개고 빰빰 소셜 클럽 포함 뜬 뜬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절 드려 그렇지 그렇지 큰절 드려야죠 용주하고 주헌이도 큰절 좀 드려야죠 아 예 뜬 뜬 채널을 키워주시고 아껴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한 번 더 하면 큰일 나서 아 예 아 좋아요 어디 갔어 주헌이 어 아 좀 먹었나? 왜 안 먹어? 주헌아 좀 먹어 야 무슨 뭐 여기 송편 좀 먹어라 네네네네 근데 용주가 용주가 한 마디로 안 하네? 진짜 1년 만에 명절에 만난 내가 볼 땐 삼촌이랑 조카인데 조카를 애기 때 보고 수십 년 안 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인데 안 친한 가족인 거지 전혀 야 근데 나뿐만 아니라 우재랑도 별로 그렇게 용주도 잘해요 저랑 너무 어색해요 30대 후반이 돼서 나이가 똑같으니까 조금 아 저랑은 왜? 절친이죠 동갑 절친 너무너무 친하고 어 닮은 게 되게 많아요 키도 크고 나이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 친하다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어색한 거죠 사실 너네 그렇게 안 친해 보이는데? 유재가 가끔씩 제 서로 SNS에 와가지고 댓글을 남겨주면은 대댓글을 남겨야 되잖아요 고민하는 시간에 5분이 걸려요 나도 불안해 내가 사진 가서 올리면은 제발 용주만 와서 댓글 달지 마라 용주가 와서 내 친구 멋있다 이렇게 달면 나도 거기다가 리액션을 해줘야 되니까 우라라그라 이런 게 많아요 민망해서 치는 댓글 그러니까 지금 친구가 친하지 않은 게 내 친구 멋있다? 친한 친구 사이에 절대 그런 얘기 안해요 그래도 안 그러죠 오히려 멋이 없다 그러죠 당연하지 꼴값 덜고 앉았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해보자 그래 나이도 줄었는데 이제 우리 같이 우리 36대니까 그래 오늘부터네 오늘부터네 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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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살씩 줄었어요 주헌이 몇 살 됐지? 저 28살이요 서른 저는 36 36 36 오늘 뭐 굉장히 좋은 날이네 행복한 날이네요 그러니까요 뭐하다 왔어 주헌이 주헌이 메이크업하고 왔는데 아니 메이크업하고 온 거 아는데 집에서 뭐하다가 왔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니발 타고 내려다 주는대로 내려줘서 앉아서 헤어와 메이크업하고 샤넬 행사 가야 되니까 목걸이 하고 찌개하고 이러고 왔는데 좋다 주헌아 쭉 오는 그런 느낌 본능적인 느낌 되게 좋은데 하니발이 다 해주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용주는 오늘 선배님 만나러 간다는 걸 한 두 달 전부터 이제 알고 있으니까 하하하하 근데 마음은 아이 뭐 똑같지 사람이지 뭐 에이 뭐 오늘 누구 만나러 가 아 뭐 그 선배님 하나 만나러 가요 뭐 에이 이러면서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띡 소리 하자마자 갑자기 하하하하 너 그러더라고 내가 오는데 용주가 훔친 돌 진짜 많이 어색해하더라 네 제가 좀 약간 처음에는 낫을 좀 많이 가리는 그러니까 안 가리려고 저 혼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두 달을 했는데 무용짐으로 안 되지 안 되지 나도 원래 낫 되게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거든 아이에스 에프피잖아요 완전 낫 가리는 스타일이에요 우제는 뭐 닿았어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서 똥 한번 싸고 왜냐하면 유산균을 먹으니까 아니 왜 자꾸 저기 또 유산균 배변 잘된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너는 배변해봐야 염소 똥 정도 나오지 하하하하 너는 먹는게 뭐 환처럼 나오지 않아 환 가끔 그럴 때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도 아 오늘은 개똥 정도 싸고 왔어요 격조있게 하자 이거 뭐 지금 여기 똥이 이렇게 그래 개똥은 좀 심하다 나만 똥 싸? 세상에나 어 왜 용주하고 우리 저 헌유한테 큰 신임을 못 얻는구나 하하하하 빰빰 초창기 때 이미 눈치 까고 저도 아니 그러니까 나도 좋은 형이 될 수는 없겠구나 아 그건 용주한테 맡겨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네 근데 현행 행사는 내가 의심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게 된 거야? 하하하하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닌데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니고 아 저 의심하세요 아니 물어보는 거야 주헌이 이거 건물 안에다가 왜 입었어? 그냥 원래 이 안에 아무것도 안 입으려고 그랬는데 어 포인트가 너무 잘 보이니까 아 좀 그래서 아 그래도 약간 그런 느낌 좀 살렸구나 네 용주야 그리고 너는 왜 저기 주헌이 얘기하는데 내 눈치를 자꾸 하하하하 너는 왜 내 눈치를 봐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관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나를 자꾸 관찰을 하는 거야 뭐 손동작이나 말투나 이런 걸 보고 있었는데 아 자꾸 눈치를 봐요 아니 좀 약간 덩치에 안 막혀 네 디테일하네 샘이라고 네네네 그래서 어떤 분인가 좀 아무리 제가 또 이렇게 TV안에서 봤어도 실제로 보는 거랑 좀 다르니까 진짜 세심하더라구요 네 그러니까 진짜 세심한 성격이더라구요 네 개그맨이 언제 됐지 용주가 16년도에 됐으니까 좀 늦게 됐어요 31살에 SBS SBS구나 네네네 아 그러니까 내가 용주를 진짜 방송에서 볼 날이 맞아요 별로 없었구나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차스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없어지고 나서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멤버인 민수랑 재영이랑 사실 민수가 유퀴즈에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갔다 와가지고 선배님 만나 이제 썰을 이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데 은총 받은 느낌이었다 너가 민수구나 근데 너를 구원하리라 네 참 민수한테도 내 얘기를 했지만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시죠 아니 왜냐면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1년 만에 일자리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롱터를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아예 만들어버린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피시대학이 지금 뭐 이게 한 지가 얼마 됐죠? 한 4년? 5년? 4년? 아 그리고 100상 또 받았잖아요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멋있었어요 나도 영화의 한 장면 멋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해서 이걸 지금 이뤄낸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되고 또 세상에 그걸 또 알아주니까 대단하다고 뭐 그랬다고 거봉 좀 드세요 야 샤인머스켓이거든 거봉이 아니라 거봉 아니야 야 너네 뭔 얘기하고 있었냐 근데?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선배님 얘기도 좀 하고 형 얘기했어요 형네 집 식탁 5미터 넘는다고 우리 집 식탁이? 왜 5미터가 넘어? 그 부자들 식탁이고 그래서 우리 집 식탁이 그리고 의자가 보통은 이게 의자가 등이 여기까지 있잖아 근데 형네 의자는 여기까지 거기 앉아서 형 자리만 제왕처럼 우리 집 와본 건 아니잖아 다 소문이 있어 와본 건 아니잖아 안 가봤죠 근데 어디서 그 얘기 듣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요? 어디서 들었지? 놀면무안에서 들었나? 놀면무안에서 놀면무안이 너 지난번에 한 번 녹화했는데 어디 야 뭐 놀면무안이 니가 뭐 몇 달이나 했다고 지금 놀면무안에서 얘기 들어? 이래저래 얘기하던데? 어 주워 들으면 나와가지고 또 뭐 녹화하는데 뭐 다리 아프다 뭐 뭐 그러면 다리가 아픈데 팔 아프다 그래요? 아니 뭐 얼마나 걸었다고 다리가 아프다 뭐 이거는 왜 이렇게 오래 걷냐 무슨 엉덩이에 쥐가 났다 무슨 아우 힘들었겠다 아니 그리고 아니 형 뭐라고요? 얘가 지금 많이 굳어있네 용주야 너도 건성건성 얘기하는 거야 아니 말이 타자치는 거 같아 어 얘기 자체를 못하는데 무슨 막대 아니 눈을 눈을 마주쳐야 뭐 형들이 찾아야 되는 거 웬만하면 어색하다 잘 안 느끼거든 웬만큼 어색하면 내가 다 물리쳐 야 근데 용주하고는 쉽지 않네 저는 이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어 쉽지 않아요 지금 시청자 입장으로 말씀드리는데 TV로만 보는 분이 나한테 말 건다고 생각해봐요 이상하다니까 나도 그리고 저기 챔피언 있고 계신 분 누구시죠? 저희 매니저님이네요 저분도 어색하시대 어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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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매니저님도 어색해 아까부터 나를 계속 아니 계세요 계세요 어디 또 아니 가지 말고 아 가지 마세요 용주야 왜 그래 저희 매니저님인데 일한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존댓말 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형 지금 좀 힘들죠? 어? 지금 좀 힘들죠? 아 그치 힘든 시기지 지금 여러 가지를 버텨내야지 어떻게 해 아 오케이 이거를 지나가야 이게 내야죠 지나가야 고진감래잖아 아 그래 이걸 지나가야 고진감래 지금 힘든 시기 버텨내면은 야 이게 사자성어까지 쓸 상황이야 고진감래까지 나올 상황이야 조은이 고진감래 알지? 고진감래 고진감래 고진감래죠 뭐야 뭐야 근데 그럴 수 있어 네가 너무 사자성어에 집착해? 우리가 너무 사자성어를 가지고 무슨 이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집착하는 사람 저걸로 게임 제일 많이 하고 아 이거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아 좀 먹을까요? 백설기 이거 사실 처음에 뜬 뜬 채널이 개설됐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코미디언 개그맨 출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저희 가게처럼 하고 있는데 유재석 선배님이 유튜브를 들어온다고 하실 때 아 이거는 대기업 이거 아 이거 진짜 쟤는 진짜 치매 아니야 이거 이건 아니지 나 백종원 선생님까지도 오케이 했어 오케이 돈 좀 없게 저라 아 선배님 너무 하시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축하드리지만 약간 축하를 드리는데 아 이거 이거 내가 본의 아니게 네 그리고 근데 잠깐만 근데 얘는 웃긴 게 그렇게 대기업의 행포라고 해놓고 지도했네 이 채널을 아 아 섭외에 응했네 뭐 여러 가지로 있었죠 저도 뭐 걸치고 싶은 것도 있고 그 안에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약간 산업 스파이처럼 스파이처럼 예예 이렇게 보려고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뭐 애초에도 이 채널이 열릴 때 뭐 그렇게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제 입장일 뿐이지 기존 여기에 계셨던 분들은 사실 또 그렇다면 또 예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 판에 들어와서 저한테도 사과하세요 왜요 저도 채널이 먼저 있었으니까 아 언제 개설을 했죠 저는 3년 아 3년 됐어요?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아 근데 제가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핑계고를 알고 알아서 제 인지 시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저는 피식대학은 알았으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네네 인사를 좀 드리고 다른 채널에도 근데 우리 우재가 채널이 있다는 걸 나 최근에 알았어요 하하하하 두 달이 안 됐어요 구독자 몇 명이죠? 93만 93만 진짜? 우재가 93만이야? 아 엄청난 수를 잘하는 우재가 진짜 제가 딱 봤을 때는 지금 업계에서 황금밸런스인 게 유튜브도 93만 있고 인스타그램도 111만 그리고 방송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방송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그리고 모델들도 하고 있고 이게 모든 걸 다 육각형을 다 갖추고 있어서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선대고 있지만 제대로 또 잘하는 게 뭔가 그게 맹점이죠 그것도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네 벌써 넷이야? 네 아 용주 얘기를 듣고 아 또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내심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 유재정 선배님이 이렇게 큰 방송국에서 너무나 이렇게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고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단촐한 어떻게 보면 러프한 이런 황금밤 속에서는 또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야 내심 너무 잘 됐으면 좋겠지만 이미 잘 되셨지만 아 약간 빈틈이 보이시겠지 했는데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허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용주가 말을 좀 아까 부드럽게 했지만 저 친구 와서 한번 쪽박 한번 쳐봐라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사람이 그래요 유재석이 팀에서나 유재석이 진짜 그렇게 쉬운 바닥이 아니다 무특우는 결이 좀 다를 거야 아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조기축구 하고 있는데 아예 조기축구랑 프리미어링은 다르다 다르다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뛰었는데 잘하니까 아유 내가 설 곳은 어디인가 약간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생태계에서 함께 뭔가 공통점은 우리가 많은 분들께 즐거움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재석이 형이 유튜브 세계로 넘어올 때 뭐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요즘에 TV를 보는 세대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 세대가 진짜 극명하게 나눠져있잖아요 그 시청률로 되게 많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재석이 형이 여기로 넘어오면서 그 좀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좀 다른 세대분들도 같이 넘어오겠구나를 이제 생각을 했죠 우리 주헌이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지금 용주하고 지금 미리 자리 잡고 계셨던 분들의 얘기니까 저도 이제 이 얘기를 처음 듣거든요 주헌이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 그래 이런 분도 있는데 또 왜? 만약에 선배님은 아이돌로 데뷔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너 맘이 넓은 채 everything is ok 다 돼 몬스타엑스가 지금 구독자가 그게 채널이 몇 몇이죠? 아 한번 볼까요? 253만명 와아 제일 많네 이야 대단하다 진짜 근데 저희는 이제 단체로 이렇게 하니깐 네 멤버들이 단체로 네 팬들이 많고 아 대단한거야 여기 사장님 지금 좋으시잖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그 저기 몬스타엑스 있지 아이브 있지 뭐 지금 여기 큰 난리야 야 형 얘기하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 얘기하잖아 이거 얼음 과란한 소리를 여기 내야 돼? 어? 아 정말 진짜 그거 알죠 이미 붓기 시작했는데 못 멈추는 거야 아 그러면 가야죠 그래서 그냥 후다닥 하고 끝내자 그걸 짚네 또 아 사실 처음에 선배님의 물론 뜬 뜬해서도 뵀지만 김종국 형님 채널에서 거기 지석진 선배님이랑 같이 맞아 맞아 그걸 보면서 되게 약간 센세이션 했거든요 왜요? 그때 저렇게 러프하게 췄는데 야 지금 용주 얘기하잖아 얘기하고 있잖아 그거를 친구 얘기하고 있잖아 왜 그래 야 그거는 얼음을 돌리니 지금 아 시럽을 넣어가지고 이게 빨리 안 섞으면 그냥 가라앉은 용주야 얘기해 정말 지긋지긋하다 하하하하 호흡 놓쳤네 어쨌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 보고서 제가 상상하던 선배님보다 더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아 그리고 더 놀리고 싶어하는 놀리고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보통 저런게 놀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학교 때 최고 피크를 치다가 서서히 성인되면서 이제 스스로 정전해지는데 아니 아 세트에요? 아 그게 세트에요? 5선이 넘었는데 더 이게 올라가니까 저 사람의 저 사람의 잠재력은 어디까지인가 맞아 맞아 어떻게 자기관리를 하길래 저렇게 놀리고 싶어하는 무슨 얘기하는거지 종국이 형 집에서 석진이 형이랑 아 남연한 애껄인데도 하지마 나도 보고서 내 친구들 많이 놀려야겠다 내가 너무 지금 그럼 당연하지 지금 3호선이지 네네네 3호선 몇 번 출구지 6번 됐죠 6번 출구 야 지금 한참 친구들하고 장난칠 때야 그래요? 아 그래요? 지금 니들 뭐하는거야 주헌아 너 이럴 때가 아니야 그래 주헌아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내가 3호선 6번 출구 뭐에요? 36 주헌아 너 이런거 몰라 빨리 따라와 너 몇 호선 몇 번 출구지 2호선 8번 출구지 이런거 주헌아 형들한테 배우라고 지하튼이 몇하지? 나였으면 받아 적었다 너희랑서 이거 봐봐 이런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교류가 되는거에요 아 이게 서로간에 쌍방향으로 주고받아야돼 그치 중간에서 만나야지 그래 2호선 8번 출구 그래 그렇게 해줘야되는거야 아니면 조금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뭐 업된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아 몇살이세요? 그러면은 2학년 8반입니다 그렇게 좀 낮춰서 2학년 8반 해봐 2학년 8반입니다 못할거 같잖아 야 야 왜 못해 용주야 편하게 몇학년 몇반이야? 저는 이제 3학년 6반 이제 몇학년 몇반이야? 3호선 6반 출구 저도 됐죠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몇학년 몇반이지 주헌이? 2학년 8반 그렇지 그렇지 어우 되게 어색하다 뭐가 어색해 아이돌 인사도 여러가지 지금 몬스타엑스 인사가 어떻게 하지? 둘 셋 훅 몬스타엑스 아 그 봐 둘 셋 훅 몬스타엑스 이렇게 하잖아 뭔가 확 변화를 주란 말이야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2학년 8반 몬스타엑스 주헌이 믿어요 하하하하 그래 그렇게요? 근데 좀 새롭긴 하다 멋있지만 좀 새롭긴 하다 눈이 너무 빨라 안녕하세요 2학년 8반 주헌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개그맨 지망생 때 처음에 저희가 시작하게 되면 돌잔치 행사라든지 결혼식 사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배운 교과서가 없어요 아 맞아요 구두로 전수를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저희는 유튜브 세대다 보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무조건 이거는 업계 1등을 해야겠다 그래서 선배님 거를 겁나 찾아봤어요 옛날 거부터 결혼식 사회 같은 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체말로 쪼라 그러죠 선배님 쪼를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아 네 그랬죠? 조금만 더 네 어머니 네 나와주세요 네 어떻게 댄스 좀 안되겠다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좋아요 네 자 그럼 바로 네 이어서 그런 거를 제가 많이 연습을 해서 아 뭔지 알겠다 그러면 만약에 누가 너 왜 쪼가 그래 그러면은 아 유지석 선배님이 이렇게 해 이러면은 괜찮잖아 누가 뭐라 그래 야 근데 전체적인 진행의 흐름을 배워야지 왜 쪼를 배워 습 습 습 습 말 버릇을 배우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야 용주야 말 버릇을 배우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습관들이 그때 당시 멋있어 보여가지고 아 약간 이때 당시에 최고 보옴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 김현철 선배님 거 뭐 쉣기 이스펀키스쿨 와 누나와 킨 누나 바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행사 진행 중에 하는 네 뭐 이제 여흥국어 쭈 쭈 쭈 쭈 쭈 이거 아니야? 몰라? 쉣기 이스펀키스쿨 와 누나와 킨 누나 바디 쭈 이거 아니야? 쭈 쭈 이게 김현철 뭔지 알겠지? 알았어 지휘할 때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좀 전에 애니메이션 코코 나오는 줄 알았던 너 지금 아 코코 헥터 헥터 코코 닮았어 코코에 나오는 헥터 닮았어 유령신부 빅터 주헌아 예? 많이 지져 보인다 아니 주헌아 근데 이거 몰라? 제가 몰라가지고 그때 그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막 이런 걸 잘 몰라서 명수 형이 쪼쪼 댄스는 쪼쪼 댄스는 알지 않나? 명수 형이랑도 저 같이 대쪼 상담소라고 같이 형이랑 했었는데 그때 쪼쪼 많이 봤죠 어 근데 어땠어 보면서 느낌이 나랑은 잘 안맞는구나 저는 명수 형 보면서 진짜 그 생각했어요 정정하시다 왜냐면 지금도 쪼쪼를 쪼쪼를 야 무한 만드 그때 했던 쪼쪼쪼쪼 쪼쪼쪼쪼 İ 이 발성을 하는데 이렇게 쪼쪼쪼 이거 하기도 힘들어 근데 팔을 보통 그래도 50줄 넘으셨으니까 덜 뻗을만 하잖아 50줄 뭐야 아 왜냐면 피지컬적으로 아직도 아직도 여깟은 뻗는 거야 여깟은 뻗는거야 명수 형이 이걸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도 냄새를 맡으면서 해야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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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디테일이 있어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저도 명수 선배님 처음에 라디오에서 뵀었는데 초대돼서 갔었는데 정말 초면인데 저희도 초면인데 야 노래가 잘 나가 한 달에 얼마 벌어 그래서 아 예 그거를 계속 궁금하셨는데 라디오 생방송 중에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야? 그리고 저도 처음 뵀을 때 내가 카메라를 찾았다니까 진짜 실제로 대기실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어 꺼져 아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찾았어 없어 아 진짜 저렇게 하시는구나 처음에 영수 형 딱 봤을 때 어 너 좋냐? 빨리 끝내자 그러고 나서 그냥 바로 했거든요 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위안이 된다 아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은 지금 명수 없는 명수 얘기도 명수 없는 명수 얘기 근데 뒤에서 엄청 따뜻하게 맞아요 진짜 그걸 이제 받은 거죠 명수 형이 또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게 좀 아쉬워 우리 개그맨 후배들하고 뭔가 이렇게 함께 방송을 하면서 교류를 할 만한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사실은 우차사에서 생활을 한 1년 조금 넘게 했는데 쟤도 이렇게 막 외향적인 코미디언 치고는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니까 약간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뭐 개그맨들이라고 해서 다 외향적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외향적인 분들도 있지만 좀 내향적인 저 같은 스타일이 ENF 빼고는 다 내향형 주헌이는 좀 안 그렇지 저는 외향적이죠 원래 성격이 그래? 원래 성격은 안 그랬어요 근데 밝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주헌이가 그 얘기 했어 자기가 인상이 조금 세 보여서 더 애교를 하고 막 웃고 막 이런 게 자기가 그걸 극복하려고 막 이걸 연습을 했대요 그게 스토리가 그렇게 있죠 그것도 대단한 거 나도 울상인데 난 노력 안 하잖아 나는 막 웃는 연습 이런 거를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기분 안 좋냐 아 근데 나는 우재가 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밉상이에요 다행이다 울상 아니라서 울상이라기보단 그냥 밉상 있죠 밉상 아니 근데 잠깐만 너 소리 앞머리 지금 뭐야 가발이야 뭐야 저기 뭐 구렛나루 같은 거 내리고 뭐야 내가 힘의 것이네요 공주 아 그래도 뭐 안테나 와서 좋은가봐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 어 그지 그지 거봐요 여기가 괜찮아 아 그럼요 여기가 왜냐면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윗사람이 없어서 여기 완전 거의 자유롭거든 아 수평적인? 네 아 수평 어 아까 얼차려 하던데? 어디 저래서 밉상이야 저게 저래 밉상이야 은진 PD 아까 막 응 대가리 박아 다 하대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어느 때 대가리 박아를 하냐 너도 정말 진짜 아 폭격 막 이러면서 다 하대 주헌이가 뭘 배우겠니 뭐라도 배우겠니 빵빵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토크할 때 우재형이 저렇게 토크를 하잖아요 그럼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 그냥 꾹 참는거지 PD님들이 그런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끊어갈 수 있잖아 나 때문에 아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쵸? 그리고 저는 맛집 많이 다녀요 아 진짜? 네네네 그래서 핸드폰에 아예 맛집 리스트가 저는 있어가지고 아 우리들한테 추천해줄만한 맛집 어디있습니까? 어 너무 많은데 어떤 종류 어떤 쪽으로 나는 좀 면 좋아하니까 면으로 어 면 좋아하세요? 어 면 좋아해요 저도 거의 아 그래요? 면 투어를 저는 하는 편이라 아 칼국수 맛집 알아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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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 칼국수요 칼.. 거기가 짱 아니야? 샤브샤브라 그러니까 명동 칼국수도 맛있는데 맛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잖아 맛집이라는 건 좀 그게 가게가 커진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 맛있으니까 커진 거 아니야 그쵸? 명동 칼국수 네 여기저기 다 있잖아 아 정말 밉스 명동 칼국수 명동 칼국수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보장.. 보장된 맛 진짜? 하고 나서 많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웃으면 돼 그냥 머리를 막 굴려보는데 우재가 좋게 표현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 정석으로 배우질 않다보니까 잡스러운 게 좀 많이 껴있어요 길바닥 출신이라 그래요 내가 길바닥 출신이라 야 얼마나 맛있으면 명동 칼국수도 명동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퍼져 있겠니? 그렇겠죠 형 얼마나 맛있으면 명동 칼국수가 있겠죠 아니 명동 칼국수가 맛있으니까 물론 퍼졌겠지 근데 우리가 명동 칼국수는 또 웬만큼 뭐 못 드셔보신 분들 계실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드셔보실 수 있으니까 나도 먹어봤고 그니까 그거 말고 다른 점 유니크한데 그건 없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언주에 맛있는 칼국수 집이 논형 칼국수 아 논형 칼국수 알지 네 논형 칼국수도 맛있고 그리고 저쪽 교대 교대 서초 저쪽에도 맛있는 칼국수가 있는데 다 우리 집 근처네 너네 집 근처면 왜? 네? 근처는 왜? 그냥 반가웠어요 언주, 서초 이러니까 반가웠어요 아까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석으로 배우지 않은 진짜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처음에 힘들었지 정석으로 배우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훈련 받았던 예상대로 그게 아니고 이리 튀고 저리 튀니까 그러니까 이리 튀고 저리 튀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진폭을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늠할 수 없다 보니까 애는 또 애가 멀쩡해요 전체적으로 멀쩡한데 멘트가 명수형 느낌이 많이 나 어떻게 어떻게 재미는 있는데 뭔가 조합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굉장히 힘든? 네 많이 힘드셨어요 네 얼마나 가지고 그런가요? 지금은요 저거는 빰빰이 아니라 빰빰해서 뺨을 갈겨야 돼요 저거는 아까 솔직히 내가 이거 어깨 할 때부터 뺨을 갈기고 싶었거든요 저 진짜 아우 용주하고 친해질 수가 없다 내가 보기에는 용주하고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 이게 친구끼리 너무 똑같으면 안 돼요 촬영 안 할 때는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아이가 더 멀쩡하죠 아이가 진중하지 또 우리 안타나 사옥 거기 4층이었나요? 테라스에서 둘이서 말로 오면서 진중한 얘기를 했죠 네 밖에서 보았는데 둘이서 싸우는 줄 알았어 아우 테라스 밖에서 심각하게 둘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막 그 방송도 잘 해야 되지만 SNS를 저희가 잘 못해서 주제시를 봤는데 되게 사진들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팔로우하고 싶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를 계산하고 했을 것이다 아니면 원래 이런 것이다 라고 저희끼리 철저히 있었는데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실제로 물어보니까 철저히 계산을 하고 저는 신인 때부터 주변의 모델 친구들이 SNS를 대충대충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늘 얘기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사실 광고품들도 엄청 다양해졌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막 주변에 엄청 이렇게 그랬는데 그 잘 모르거나 게으른 친구들이 SNS를 좀 하다가 말거나 이런 친구들 그래 그거 하기 쉽지 않아 저는 한 11년 12년을 안 쉬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되게 계산적으로 했죠 그래서 사실 제가 SNS에 올릴 때 레퍼런스가 필요하잖아요 누구 거를 하면 쉬워요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이렇게 틀만 가져와서 우제 거? 우제 거를 몇 번 해봤어요 근데 귀신같이 주우제예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지울까? 이러다가 너무 똥생이 같으니까 제가 초콜라에서 이렇게 요런 자식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서 이렇게 딱 올렸는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이랬어 우제 형 자세가 야! 주우제예요 주우제예요 기분이 팍 나쁘더라고 주우제예요 딱 우제 형 자세예요 저거 아 왜냐면 포즈 같은 게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 이것도 진짜 노력하고 생각하는 거니까 맞아요 오늘 또 우제도 사실 모델이고 원래는 직업이 우리 뭐 용주는 이제 개그맨이고 아이돌은 어떤 거 같아요? 나한테 가장 아이돌로서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깨달았을 때 그게 진짜 진심으로 팬이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는 행복해져요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요 네 주헌니는 되게 행복해하는 쪽인 거 같아요 근데 뭔가 계속 나는 잘 되고 싶어 나는 위로 올라가고 싶어 아이돌로 성공하고 싶어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우울해져 가는 세상인 거 같아요 우리 사회의 각 분야가 다 치워라 경쟁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근데 아이돌은 정말 연예계 안에서도 맞아요 아 진짜 근데 저는 이제 아이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좀 왜 눈빛이 왜 안 받아주신지 여기다 꽂고 하는 모습을 아 진짜 꼴값 떨고 앉았네 그냥 여기 껴놨던 얘가 자꾸 이렇게 먹어가지고 아 진짜 그럴 거 같아 맞아 샤넬이랑 우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전체적으로 이거 뭐 대나무 그거 같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죽부인처럼 네 되게 편하네요 주헌니는 지금 행사가 있어서 먼저 좀 가도록 할게요 네 주헌아 먼저 가 네 그래요 고생했다 예 우리 좀 덕분에 이렇게 또 우리가 뜬 뜬 채널 백만을 맞아서 하여튼 고맙고 아 담엘품 하나 받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예요? 그 우재형이랑 용주형은 제가 번호를 갖고 있는데 아 그래 야야 줘야지 아 야 주원님의 연락처를 그래 공유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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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조심해라 재석이 형이 네 거 다 본다 이제 조심해라 진짜 갈게요 주헌아 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 바이바이 마이크 놓고 가 아 예 마이크 놓고 갈게요 각자의 어떤 고충을 얘기하다 보면 또 약간 분위기가 그죠? 약간 센치해져요 어쩌다 보니까 또 직업들이 다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3호선하고 5호선만 남았네요 여기 세호 있으면 4호선인데 세호는 그 앞에 대기하고 있지 않아요? 세호가 오늘 대로 올까 그렇지 않아도 했는데 오늘 또 인원이 많으니까 네 왜요? 더 붙으세요 더 아 이 정도면 충분한데 뭐 천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한데 무슨 기운이 여기까지 퍼져나오는 느낌 아까보다는 훨씬 낫지? 난 그거 느껴요 훨씬 좋아졌어 지금 보니까 딱 어느정도 안정기가 들어섰어요 그죠? 네 네 산 바다 하나 둘 셋 산! 진짜 산이야 부산은 뭐야 부산 진짜 산이야 분명히 부산 이랬는데 그거 뭐야 산이야 산이야 산이에요 산 나도 옛날에 20대를 바다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산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어 바다는 왜 별로야? 바다도 좋긴 한데 이게 약간 너무 진지한 얘기인데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도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뉴스 같은 걸 보면서도 코미디를 만들려고 노려고 하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뭐예요? 원래 수명이 38이래요 진짜? 생물학적으로 원래는 자연사 하려면 38에 죽어야 되는데 의학이 발전해서 의학과 먹는 것도 발전해서 늘어난 거다 늘어난 거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바다에서 수영한 거 좋아하다가 자꾸 나이 들면서 산 좋아하는 게 본인 모짜리 찾아가서 하니까 그런 상상을 좀 했었어요 혼자서 웃기려고 스탠드업 코미디니까 코미디가 깊네 저도 사실 딱 그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상상을 했었었는데 약간 인류의 생명이 점점 더 연장이 되니까 맞아요 근데 형 진짜 산 좋아하는 거 맞아요? 산을 갔어요 촬영차 갔는데 흔들 다리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건너오는 줄 알아요? 오우우우우우우우 이렇게 저거 진짜 너무 꼴 보기 싫다 이 형cha 저는 sincer 본대로 본대로 밤대로 본대로 저거 진짜 방송 보세요 진짜 진짜 그래서 산 좋아하신다고 내가 본 게 그게 아닌데 나는 산 좋아하는데 높은 곳 싫어하는 거지 난간에 막 다리로 그렇게 두고 거기 너무 무섭더라고 진짜 높은 곳에서 흔들다리를 건넜거든요 그러면 용준은 아까 취미가 식물 뭐 이런 거고 저는 대화 수단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나 용준 취미 알아요? 마음을 잘 안 열들는데? 용준 취미는 마음을 잘 안 열리 마음이 쉽게 열리겠어요 지금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 아니 그냥 국내에 있는 저 형도 아니고 마음이 내가 아 그래 형 이렇게 되겠냐고요 용준은 그게 있더라고요 관찰을 진짜 디테일하게 하는 거에요 어 맞아요 그게 취미인 거 같아요 맞아요 계속 사람을 이렇게 좀 나를 특히 좀 많이 보더라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전학을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 그럼 전학을 가면은 이제 살아나는 방법은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옛날에 싸움을 잘하거나 이게 있었는데 전 두 개 다 해당이 안 돼서 분위기 파악을 했었던 거죠 이 방안에서 인기 있는 방법은 웃기는 친구들 그게 최고지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카피를 하기 시작한 거에요 또 다른 학교 가면은 그대로 써보고 아 그거 전학교를 했었겠죠 계속 이렇게 옮겨서 전학교때 재미있었던 걸 가지고 갔어요 계속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본인 스스로의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맞아요 피식대학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산학회도 그렇고 사실 그런 게 다 너무 디테일하니까 다 그런 게 좀 그런 거죠 맞아요 사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코미디언들한테 선배님은 그냥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팝으로 따지면 그냥 마이클 잭슨 진짜 저 아마추어 때도 선배님 이런 행사 쪼 따라하고 그러니까 아까 작은 것부터 다 깜짝 놀랐어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아버님 댄스 어떻게 안 됐을까요? 조금만 조금만 쪼 쪼 쪼 쪼 이런 거 그대로 해서 그대로 따라하고 진행의 형태를 배워야지 배워들어도 쪼를 따라해 그게 이제 시야가 좁으니까 그런 것부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벽을 좀 느꼈던 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유재석이 될 수 없구나라는 걸 다 느꼈었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될까 될 필요가 없지 뭐하러 돼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도 도전을 해서 새롭게 열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나도 새롭게 좀 도전을 해보자 어차피 뭐 이왕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이 있는 멤버들 친구랑 갓길로 계속 가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다른 의미로 선배님께 너무 감사드리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있어요 갓길이 다른 길이 터져버렸죠 그렇죠 누군가를 보고 그걸 또 따라하다가 또 뭔가 거기서 길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한 거에 후회 없이 본인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지금 말한 대로 되는 거죠 어쨌든 참 대단한 거 같아요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우재도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SNS가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10년을 꾸준히 뭔가 발 담궈놓을 때가 하나는 필요한 느낌으로 늘 사는 거 같아요 그게 생존 본능처럼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성실함으로 오는 건 아닌 거 같고 그냥 그 약간 무서움 근데 우재도 성실하지 엄청 성실해 아니 우재도 나름의 어떤 입지를 다지는데 성실함 없으면 사실 그거는 라이브도 성실하게 하잖아요 사실 주변에서 이 정도 핍박이면 멈출만 하거든요 근데 저는 킵고잉 하잖아요 해야지 해야지 선배님은 평소에 너 지금 궁금했는데 평소에 뭐 하세요? 일단 파나메라 타고 악구정 한 바퀴스 도산대로 나는 단순하고 단조로워요 운동하고 피부과 가고 특별한 약속이 있지 않으면 그냥 다음날 녹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 정도 남는 시간에 전화 전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다시 회복하거나 아니면 약간 명상 같은 건가요? 마인드 콘트롤 약간 그러기에는 내용이 들어봐 나한테 전화해서 예 형님 건방지다 예?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 닦고 밥이나 먹어라 근데 이게 명상이라고 하기에는 나이스! 나이스! 이게 명상이라고 하고 스트레스 확 풀려요 짜릿해 풀리는구나 아우 시원해 그러면 좋아 그러면 너무 의미하는 게 없는 게 맥락 없는 거 좋아하거든 용주야 나는 맥락 없는 거 좋아해 요거는 좀 사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늘 얘기 드립니다만 녹화를 몇 번 하면은 자꾸 무슨 같이 한 사람들 유라인으로 묶어서 아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 우재를 또 좋아하고 또 친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친하다는 이유로 절대 프로그램에 캐스팅이 되진 않아요 제가 여러 개 하는 것 중에 하나 들어간 거에 재석이 형이 있는 건데 그리고 사실 저 형이 저를 그렇게까지 아끼진 않아요 근데 저는 김숙라인입니다 김숙라인 굳이 따지자면은 우재는 김숙라인이에요 김숙라인 수기형 라인 이게 사실 라인 라인 하는 것도 이게 이제 참 이 얘기까지 드리게 되는데 웃음의 소재로 이렇게 라인 라인 얘기를 저희끼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라인은 없어요 맞아요 막 어디 꽂아주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전혀요 전혀 많은 분들이 상상하시는 게 약간 뒤에 어둠의 카르텔이 있어서 약간 만약에 그런 일을 벌인다면 이건 누군가 SNS에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우재는 유라인이 아닙니다 야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잠깐만 잠깐만 너 아니구나 아니라고 하니까 더 서운하네 너 아니구나 너 아무것도 없었구나 아니 그냥 나를 놔둬 난 혼자야 진짜 독립적인 사람이거든요 난 자유가 좋아 진짜 독립적인 용주 이렇게 몇 번 하면 또 용주도 갑자기 유라인 돼요 맞아 맞아 근데 미리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저한테 요구하실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황했습니다만 우재는 유라인이 아니겠습니다 축하한다 야 여러 가지 축하한다 야 서운하네 괜히 특히 저기 용주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야 약간? 사실 저는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파티 이런 거 클럽 이런 거 정말 너무 싫어하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오래 조촐하게 이렇게 최근에 느꼈던 감정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듣든 말든 막 진지한 얘기 되게 좋아하죠 아 진지한 얘기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는 얘기들 진지한 얘기 막 이런 얘기하면 지루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런 거 잘 통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다섯 시간씩 수다 떨고 그냥 막 얘기하고 그리고 용주가 나랑 또 비슷한 점이 좀 많네 몇 달밖에 안 겪어봤지만 그건 거 같으니까 매너랑 예의가 가정교육이 진짜 잘 돼있구나를 같은 나이지만 제가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컸는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 할머니가 이제 어떻게 사모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교인들 대안할 때 그런 애티튜드를 항상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 너 지금 장모님 오시니까 옷 양말 신어 약간 옷 갈아입고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갈 때 뭐 찢어진 청바지 입고 가면 너 그렇게 찢어진 청바지 입고 가면은 업신여겨 사람들이 사람이 뭐 끼가 있어야 되고 깡이 있어야 되고 끈기 있어야 되는데 꼴도 좋아야 돼 뭐 이러면 계속 계속 그걸 막 꾹꾹 깎아내? 예예 뭐 그런 것들을 교육받다 보니까 뭐 특히 엘리베이터 타면은 어른보다 앞에 타있으면은 끌고 나가서 어디 버릇없게 어른 앞에 서 있냐 등을 보이냐 뒤로 가라 인사해라 근데 아무리 매너보다 그런 뒤로 야 엘리베이터는 앞에 좀 서 있을 수 있지 않냐? 저는 완전히 오지 올드스쿨 스타일로 제대로 배웠구나 완전 정통파로 제가 배웠어요 제대로네 그래서 이게 스며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의와 범죄 매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나는 이거 진짜 최우선적으로 쳐요 할아버지가 90대신데 전쟁을 겪으신 소학교를 다 고종 황제에 살아계신 때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을 다 겪으신 분 와아 그래서 많이 대화를 나누거든요 앉아서 한 5시간씩 얘기하면은 거슬러 가는게 한 60년대부터 가요 50, 60 전쟁 직후 그때 왔을 때 내가 뭐 이런 얘기 막 듣고 있으면은 결국은 안 되는게 없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약간 이런 말을 하다보니까 주체성도 더 강해지게 되고 나름 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걸 귀담아 들었으니까 또 용주가 그렇죠 이거 뭐 예를 들면 아 할아버지 너무 오래된 얘기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면 우재는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진짜 우리 집에서 한 얘기랑 비슷해요 피해 주지 마라 저는 제가 피해를 주게 되는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남한테 피해 받는 것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담배 저는 한 번도 안 펴봤고 실제로 축구장만 하니까 충분히 그 안에서도 강남에 그룹 부즈가 나오나 강남에 그룹 부즈가 나오나 강남에 그룹 부즈가 나오나 근데 에이매치 에이매치가 거기서 가능하죠 우리 카메라 들고 누네 집 들어간다 우리집에 누네 집 들어가 우리집?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해서 너 없을 때 부모님하고 인터뷰하고 있는다 어 조심해라 너 진짜 요거 전달 우리 같이 촬영하다가 무슨 기념품샵 같은 데로 촬영차 갔는데 리버서블로 할 수 있는 모자가 있는 거예요 엄마 산책할 때 쓰기 좋은 이거 하나 사드려야겠다 형이 그거 사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 재석이 형이 사준 거라고 했더니 뭐라고? 이러더니 거울 앞에서 한 20분을 뒤집어서 써보고 이거 진짜 저기 좋은 기운 있다고 사주셨냐고 어머니 제가 사드렸습니다 네 그렇고 산책할 때 요즘에 그거 쓰고 선배님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윤은 님 이미지가 있잖아요 약간 좋은 기운 이미지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뭐 제가 원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됐죠 네 타의에 의해서 그중에서 제가 너무 웃겼던 게 그 대푸 형님 집에 가셨을 때 형님 좀 소변 좀 놔주세요 맞아 맞아 기운 좀 받아가게 나 그게 너무 웃기고요 지금 봐도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사람한테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집들이 왔는데 맞아 맞아 소변 좀 놔주세요 좋은 기운 받아가게 이게 내가 만약에 선배님이었으면 이게 어떤 기운일까 아 이 사람을 위해서 안 나오는 걸 물을 마시고 아 푸코리 보고 싶더라 아 푸코리 한번 여기 불러야겠다 푸코리 어 형 저 내년 3월에 이사하거든요 어 그때 꼭 한번 좀 소변춤 맞아 그때 저기 그때는 대변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러면은 우리 친한 사이니까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밀봉에서 이렇게 네 밀봉에서 택배로 그게 우재 문화 테러 아니야 테러 문화 니가 달라고 했잖아 제가 보내드릴게요 밀봉을 해서 원하시니까 우재는 보내드려요 근데 와서 누는 거랑 산지직송이랑 또 다르지 우리가 산지직송은 뭐야 훨씬 편해졌네 너무 편해 그러니까 앉은 각도가 달라졌어요 아 달라졌어요 긴장이 좀 풀렸어요 원래 그래요 있다보면 또 그래 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네요 아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 신이 무슨 똥 싸서 택배 보낸다는 그래 똑같은 사람이고 사람이죠 휴만이에요 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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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또 우리 또 커피를 두 잔을 때렸네 새우는 세 잔 때리고 가 목 타서? 아니 근데 저 저 뭐야 새우가 우리 여기에서 휴가하고 지민이 휴가시라네 그때 이제 그 니플 패치 니플 패치 니플 패치를 좀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저도 가끔씩 붙이는데 이제 린넨 셔츠나 이런 거 입을 때 단점이 있다면은 끝나고 집에 가서 샤워할 때 이 뗄 때 너무 아프지 너무 아프고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거울 보는 나의 모습이 이렇게 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가 사회가 뭘 라고 억압하는가 이게 뭐 잘못된 거야 이걸 약간 뭘 그렇게 가려야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나 이럴 때 사실 약간 이게 형 형은 여기 하셔야죠 여름철이나 예를 들을 때 여기를 하셔야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거는 본인 거 없는 데다가 이렇게 하죠 신장? 거의 지금 신장, 이거는 거의 허파협이야 아 이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너무 당당하게 본인이 연습을 했나봐 거울 보고 요쯤? 형이 그래도 갖다 대더라도 있는데 갖다 대요 그래서 손가락을 네 개를 대잖아 거미를 어느 하나면 걸리겠지, 근데 웬만하면 새끼손가락이 걸리겠지 야야야 보통 그럼 뭘 해요? 그냥 수다 나누는 거예요? 라이브 하면? 저희 근본이 패션을 좀 다루기도 하니까 같이 쇼핑을 해본다든지 소통이군요 약간 소통 소통 위주로 좀 내가 본 거는 밥 먹고 뭐 밥을 또 되게 맛있게 먹지도 않아요 저한테 처음 온 연락이 입맛이 뚝 떨어지는구나 너 나오는 거 보자마자 숟가락 내려놨다가 첫 연락이었어 첫 연락 우재야 잘 지냈니?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맛없게 먹는 거야 너무 맛없게 입맛 뚝 떨어져어요 정말 진짜 어렸을 때 그냥 한번 꽂히면 계속 놀리는 형이잖아 계속 그런 얘기 네 맞아요 영주도 이제 조금 더 친해지면 이제 형이 이제 뭐 뭐 얘기를 하겠지 영주도 네 어쨌든 바나나 갑자기 먹네? 바나나 잘 익었다 이거 아 이거 맛있네 바나나 맛있어요 다 익었어 아 이제 가야겠다 모두 다 함께 하진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기념 조촐한 자리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또 유튜브 콘텐츠로는 선배님이시니까 네 네 그쵸? 네 나도 선배인데 네? 아 근데 내가 안 지가 얼마 안 됐다 우재가 하고 있는 건 최근에 알았어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우리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방향성이나 네 방향성이나 제가 봤을 때 뜬 뜬 채널은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갈 일 밖에 없다 이렇게 5호선인데도 이렇게 폼이 좋은 5호선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데 어떻게 뭐 자주 저래 피식대학이랑 어떻게 보면 콜라보 같은 것도 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네 오늘의 주요제랑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안 하도 얘기했지만 새 채널에 콜라보 오늘의 주요제랑 꼈는데요 지금 어디요? 오늘의 주요제랑 오늘의 주요제 지금 꼈는데 지금 아니 콜라보 하려면 아니 웃기잖아 세 명이 서 있는데 두 명만 콜라보 한다는 게 이것도 나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나 진짜 내가 안 지가 몇 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아직은 아 어쨌든 진짜 우리 피식대학하고도 우리 후배들하고도 그렇고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을 한번 진짜로 한번 너무 좋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얘기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오늘의 주제와 이제 핑계고가 있는 뜬 뜬 그리고 피식대학 세 채널이 같이 콜라보를 하기로 지금 결정이 났는데요 그래도 뭐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을 조금 해볼게요 우리도 뭐 거기 인 할지 안 할지는 저희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저희도 회의를 좀 해봐야 되고 저희가 있군요 네 팀이 또 있으니까 우리도 PD가 몇 명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도 회의 해보고 한번 쓱 메일 줄게요 피식대학 쪽으로 네 메일로 알겠습니다 일권하셔요 영광입니다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 안에 백만 구독자를 달성할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콘텐츠가 초대석 콘텐츠예요 가수분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 그렇더라고요 백만 구독자를 돌파하면 공연을 기념으로 한번 해볼까 지금 기획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하신 가수분들 좀 모셔가지고 좋습니다 이 말씀하신 거를 오늘의 주제로 보내드릴게요 네 방금 이 좋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하던 거였어요 좋습니다 다음은 신랑 이건 멘트가 아니라 쪼야 쪼 아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은 계획이시고요 자 정말 오늘의 주제에 이 영상을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담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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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소금 되게 귀한데 지금 소중하고 금쪽같은 시간 내줘서 감사해요 사실 진짜 우리 제작진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입니다 그녀를 보며 그래요 오늘의 주제에서 하세요 제가 요즘에 돈까스 소금에 찍어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맛있지 그거 아 키가 되게 크네 저보다 저보다 형님 저보다 키 크신데 아니 농구하지 그랬어 왜 농구 안 했어 그 얘기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는데 아니 들었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용주야 수고했다 네 전화번호 하나 이게 뭐야 자주 전화하진 않을게 가끔 할게 언제쯤 전화가 와 언제쯤 와 마음 준비를 해야지 갑자기 할거야 갑자기 해야지 준비를 할 수가 없는게 마음이 놔주면 와 그래서 준비를 할 수가 없어 네가 나를 잊을 때 쯤 내가 전화할거야 타키타임이 야 용주야 바로 전화할거야 저는 지난이면서 우재형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나를 어디서 봐 아니 지나가는 편의점마다 우재형이 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길래 빰빰 소셜클럽 1화 때 선우가 수십만원어치를 사온 그 아이스크림인데 광고는 내가 그래서 나도 찍으면서 좀 선우 생각 많이 나더라고 근데 선우는 앞날이 많으니까 또 걔 나랑 몇 년 차이야? 11년 차인가? 14살 차 14살 차 예? 14살 차 14살 차 14살 2000년생이었어? 선우가? 나 왜 나 왜 97 막 이렇게 알았지? 선우는 요새 뭐하나? 아 오늘 그 해외투어 멋있는 척 엄청 하고 있겠다 무대에서 오케이 선우 진짜 치명적이더라 무대에서 맞아 맞아 왜냐면 우리 이렇게 보다가 내가 빰빰에서 본 애들이 다 이제 본업이 이런 애들이구나 체감하면서 체감하면서 살았지 맨날 다그닥 다그닥 하고 all Malays 엘 참 제가 하입에너지였지? perm 아 iKi 얘기도 안 할 수 없지 이번에 브루누 맛 공연 가가지고 아이콜 가 이 이러고 있는 게 걸려서 박제가 된 거야 진짜 사진 봤는데? 그 옆에 iKi가 있었어 아 진짜요? iKi가 있어 그래서 거기 댓글에 오빠 오빠 인스타 이렇게 박제되고 싶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Brus culpa 어떻게 또 익힘 누나도 그렇게 박제가 됐네 샘이 얘기 니가 해 이제 한 명 빠져 빠지면 또 서운해한다 아니 근데 샘이 누나도 그렇고 빰밤에 나온 다 출연진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방송에 아 진짜 활발하다 진짜 활발하게 샘이는 빰밤에서는 많이 거의 자다가는 거더라 밖에 나가서 서준맘 하면 진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니까 재석이 형도 막 뒷걸음질 치더라고 아 친구 내 친구 보고싶었어 내 친구 잘 있었어 야 너무 좋아 내 친구 아 뭐야 용주랑 지금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우리 저기 멤버들 얘기하고 있었어 아 진짜 진짜 활약이 대단하다 아 요새 피식쇼가 국내에서 거의 지금 인터뷰 토크쇼 중에는 그러니까요 참 제가 진짜 민수씨 잘하더라 아 근데 진짜 그 민수님이 진짜 잘하시긴 했어 깜짝 놀랐어 재영씨도 진짜 개로 보고 깜짝 놀랐어 재영씨도 진짜 잘하더라 아 그래요 그래도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어? 그래도 확실히 진정 아 편집사 중에 라이emic 맞아요 기타 행위로 Steven 아 키히 내일이 다시 올 거야